사람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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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다 자 추석 전에도 주식이 빠지더만 추석 끝나고 난 뒤에도 양대시장 대한민국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폭락 수준을 뛰어넘어서 개폭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개인투자가 주식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나를 전직 정금맨으로 또 주식투자를 30년 정도 한 실전 투자자업장에서 여러분보다 더 많은 깡통을 찬 깡통 전문가로서 여과 없이 솔직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식에서 돈을 버는 노하우는 여러가지 노하우가 있죠. 저평가된 주식을 장기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테마주나 일정관련 공부해서 수익 내는 방법 등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요약을 하면 시계의 문제가 있다. 1997년과 98년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주식에서 도망가고 울고 그럴 때 매수하는 노하우, 시계의 노하우가 첫번째, 두번째가 바로 종목의 선택이죠. 세번째는 바로 뭐다? 어떤 기법의 선택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세번째 기법, 어떤 기법의 선택에서 말씀드릴까 하고요. 그 중에서 바로 신규주 매매 기법으로 돈을 벌 수 있다. 꼭 이 정도 기법은 우리 구독자님들 아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장 최근 오래간만에 상장된 종목이 바로 인스웨이브에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인스웨이브의 상장일 첫날 분봉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아침 방송하면서도 카톡으로 33,050원 찍었지 않습니까? 얼마까지 갔습니까? 6만 9,900원까지 날아갔어요. 약 73분 동안에 따블이 넘었죠. 거의 150% 정도 초급당했다. 물론 우리야 한 20% 먹고 파는 것 같아. 10에서 20% 먹고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카톡 내용 볼게요. 카톡 내용인데 인스웨이브가 아침에 상장될 때 수출을 맛보로 했거든요. 언제 넣느냐 하면 8시 16분에 인스웨이브를 들어갔죠. 시초가에 무조건 반 매수해라. 이때 시장가 주문은 안 들어가고 예상가 9시 땡 전에 8시 59분 59초 예상책일까 보다 한참 높게 쏴야 시가 매수하진다. 매수하고 10에서 20% 먹고 알아서 팔라고 그랬는데 이게 130%나 초급당했어요. 두 번째가 밀리언스 주잖아요. 세 번째가 바로 뭐다? 한삭 네 번째가 뭐다? 두산 로보틱스 다섯 번째는 뭐다? 레비오 컴퓨레이션 다섯 번째부터 하면 안 되는 거죠.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기쁘게 반 방송반 회원님들에게 방송했던 녹화본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주소 듣다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공개방송 했고 누구나 다 저 방송 아프리카 방송 비밀번호 다 보내드렸습니다. 밀리언스제 신기주 오래간만에 상장되는 신기주 인스웨이브 이틀 전에 130% 대박 나왔듯이 오늘은 밀리언스제를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인스웨이브는 시가가 나오고 9시 1분 7% 빠지고 급등했는데 역발상으로 밀리언스제는 시초가에서 바로 급등할 수가 있다. 시초가 4만 1100원 나올 때 4만 1100원을 사라 소리를 안 했어요. 왜 4만 1100원 넣고 소면 안 사집니다. 제가 얼마 넣고 소라고 했습니까 6만원 넣고 소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녹화본도 있습니다. 개도 소도 양도 망아지도 개딸 딸에도 충분히 밀려서 이제 다 살 수가 있었고요. 매수가는 4만 1100원이고 저는 5만원 이상 알아서 이시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워서 또 술 처먹고도 다들 20억분 이상은 돈을 벌었다. 예를 들어 천만원 정도 매수했다 보고 250만원 돈 다 벌었다. 5만원 넣고 한번 싸워봅시다. 자 장 시작됐고요. 3만 7천 350원 나왔어요. 그럼 막발이 여러분들 9% 수익권에 매도를 내도록 합시다. 9% 수익권 자 오늘 날짜 2023년 10월 5일인데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인데 원래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문난 잔치에 볼 게 없고요. 또 신규 상장주가 두산 로보틱스가 몇 번 타지 않냐면 인스웨이브 1번 밀리언스 제2번 한사기 3번이에요. 두산 로보틱스 4번인데 원래 1번이 초대박이면 이번에는 대박 3번은 중박 4번 두산 로보틱스 소박 그 다음 내일 상장 내는 레베코프레시브 적박이에요. 앞으로 신규 상장주는 당분간 개미들 다 뒤지고 난 뒤에 하는 게 맞습니다. 일단 비공식적으로 두산 로보틱스 시초가 시장가 주문 안 들어간다고 그랬죠. 예상 체계급보다 만원 이만 더 높게 무조건 매수하십시오. 내가 사고자 하는 금액 절반만 매수하십시오. 사자 말자 딱 9% 수익권을 막 벌어 매트 쳐버리면 10분 안에 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2023년 10월 6일 금요일 오전 8서 56분이에요. 자 기쁘한 아프리카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방송 상태 잘 들으시며 숫자 100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베코프레시 신규 상장 되는데 이게 몇 번째냐면 이게 다섯 번째예요. 오늘 안 하겠습니다. 아 커피 맛 짐이네. 여보 우리가 커피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면 여기다가 물을 더 부어야겠어요. 커피를 더 부어야겠어요. 가시나야 그거야 마 물을 더 때려 부어야 될까 아이가 악법도 법이고 따라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테슬라 상장 바이오 특례 상장 소부장 상장 성장성 특례 상장 기술 특례 상장 검증 안된 기업을 단지 고용 창출과 세수 목적으로 막막 상장시키는 것은 아닌 거 아닌가 합니다. 더이사 학연 시행을 이용해서 또 주시시장을 이용해서 자기들 배떼기 부르려고 검증 안된 기업을 막막 상장시켜주는 행위 그리고 상장 이후에 관리 기능이나 적발 기능 이름이 있어야 건전한 주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더 신규 상장 주 매매만큼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잘한다고 저 스스로도 또 남들도 생각하니까 제가 아는 거 그냥 친구라 생각하고 다 가르쳐 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이는 것이 네이버 검색창에서 IPO 스타기라 치시면 보이는 이미지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언제 신규주가 상장이 되고 또 어떤 테마가 들어오고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자 IPO 스타기스트 IPO 공모 있죠.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해 보면 상장일이 쭉 나와요. 자 9월 달로 가보면 왜 인스웨이브가 오래간만에 상장되는 신규주 1번이 있느냐 거제는 전부 다 스펙 관련이 있어요. 인스웨이브 무조건 박아야 되거든요.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가 밀리언스제 세 번째가 IMT는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뭐를? 한 삭 들어오죠. 그 다음 뭐다? 두산 로보틱스 그죠. 날짜가 보면 10월 5일 나오자 스펙 관련주는 안 합니다. 10월 6일날부터는 이제 하면 안 되는 거죠. 당분간 이제는 신규상장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아시고요. 계속 안 해야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개미들 쪽박을 한 여러 번 시키고 나면 개미들은 또 신규주 식과 안 들어가거든요. 언제 또 신규주가 대박이 신었냐면 신규상장 제도가 100년 내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때 스펙 관련주가 하루만에 300%짜리가 두 개나 터졌습니다. 이 기법을 활용하면서 다음 검수시장 준수투자그룹에서 스쿨을 쭉 내리면 급등 제12 비치 신규주 비치기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타자가 인수웨이버가 73분만에 초급등 7분만에 급등 5분만에 급등 3분만에 급등 그다음 족박이잖아요. 숫자의 비치기 숫자의 비치기 수의 비치기 뭐냐 상장되고 난 숫자가 하나 둘 3일차 급등 하는 거 이 기법 보고 따는 게 바로 뭐였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방송하면서 또 카톡 들으면서 한 성적 보고 한번 보십시오. 이거 전부 다 바로 뭡니까 신규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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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을 낸 거예요. 인수웨이버 밀리언서재 한상 밀리언서재 이거예요. 숫자 3배치기 신규상장주 기법이에요. 다시 한번 차분히 설명 들어볼게요. 인수웨이버 1번 타자로 그러잖아요. 그럼 1번 타자 2번 타자 3번 타자 4번 타자가 다 돌면서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로 들어와야 될까요 다시 인수웨이버로 와야 되죠 하나 둘 3일차 27,550가 빠졌어요 다음날 37,300까지 갔어요 가니까 그럼 인수웨이버 올라가는 거 보고 또 뭘 시절에 박아야 될까요 그 다음 상장된 신규주를 무선기법 신규주 수의 비치 산비치고로 들어가는 거예요 밀리언서재를 박는 거예요 24,000원부터 315,000원까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수익률입니다 상승모양이 두 번 들어갔죠 우리가 15,000원을 먹고 팔았는데 초 대박 나왔어요 밀리언서 따붙거나 또 뭘 박아야 될까요 그 다음 상장주가 뭐죠 한상이죠 18,000원짜리가 26,000원까지 주당 8,000원 날아가 버렸어요 주당 8,000원이면 수익률 얼마예요 카톡 내용 다시 볼게요 제가 한상이라고 통합 검색해봤습니다 우리 15% 먹고 팔았네요 한상 신규주 3번 타자입니다 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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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침 단타 신규주 안하고 한상 들어갑니다 무조건 숫자 3배치기잖아요 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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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수 예비하고 한상 먹고 계속한다 이게 뭐라 그거야 상승발 또 치고 2차 상승발 들어간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법을 아시며 지금은 한테포 지나갔지만 9월달 10월달 10월달 상장주가 몇개 있는가 세보세요 10월달에는 자 보시면 상장일 기준이죠 일단은 이만큼 나오잖아요 5개가 있잖아요 아 10월달 5개구나 11월달 몇개 3개구나 다시 그다음부터 가볼게요 일단 3개에다가 11월달 더 있어요 여기 4개 더 아니 7개구나 12월달에는 없고 11월달 7개를 했어 그달로 보면 여러분 통계가 중요한게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매달 몇개씩 상장되는가 만들어봐야 돼요 상장되는 개수가 적을 때 오래간만에 상장되는 대박이 주가 무조건 대박 찍어야 돼요 두번째는 중박 세번째가 중소박 네번째가 소박 네번째부터 안하는게 좋아요 다섯번째는 뭐 다 개쩍박이에요 계속 안하는게 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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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쉬다가 다시 대박 다 숫자 3배치 이것만 해도 1년간 천만원까지 해도 한 5천만원 안될까요 제가 매매해보니까 되던데 보니까 왜 안되느냐 하면 여러분 가르쳐드려도 행거만 하는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랑주도 하고 오만마도 하고 손절 못지키고 그래서 그래서 그런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튼 힘든 장이고 또 그렇지만 이렇게 또 주시장이 폭락하면 다시 또 폭등한다는게 항상 지나왔던 과거인거 같아요 아무튼 우리 구독자들도 힘내시고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설정 다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청기가입니다 펜성 와 바쁘네 일단 박스 뜯었고 복사를 해야겠네 외장화대 4개를 동시에 복사 뜨는데 이게 외장화대에요 다 넣어가지고 보시면 영상 보시면 순서가 1비치부터 시작 17비치 강연의 매중기주 사항별매매 주가 급락했다 또는 작전투자법 유상정자 공시가 나왔다 사항별매매에서 조건 검색시 공시보는 노하우나 고점연구 사항가 매매법 조건식의 낙주매매 비사매매 주시투자 기본 클릭하면 해적가창 보는 노하우하고 재무제품 분석 전반제 매매 플로우 그런 매매라고 그래요 별대 매도 비치급 이런 사항음의 매도를 반드시 쳐야 된다 심화과정 클릭하시면 작전주 고름노하우하고 장애정매기법 기본편 심화편 학습관 매매법 패턴매매 클릭하면 부위개곡자 갈매기 패턴 레간제 패턴 항말실자도 똑같이 자료가 다 있습니다 10권 정도 분량이거든요 심화과정을 들으니까 그때 안온 것이 너무너무 후회되고요 훨씬 더 재밌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놀랐어요 아주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